너희 형들도 조심해! 왜 그래? 우와!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 야... 왜? 왜 울어? 우와 여기 안에 있어 다이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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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여자야 고은 밤아 뭐야 뭐야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엄마! 없어졌어 없어졌어 마다 꼬꼬이래 천천히 가는 거야 이렇게 울지마요 아 이것 좀 너무하잖아 나 이런거 진짜 무섭다고 아 뒤로가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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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 너무하잖아 아 너무 무섭잖아 아 울지마세요 선배님 아아 보인다아아아 아 나니 나니 나이처보 나이처보 어디야 레츠고 레츠고 너 어디있는데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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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비싸다 와우 아Well 칠 방을 비춰라 오...뭐야 뭐야? 헤히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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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엣 그래그래그래 바이소브 우워우 으어어 니커니커니? 니커니커니? 쓰로이 키보드 쳐져 오오! 오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암 아하하 너무 있어 아 기다리고 있어 얘 너무 무서워 다 가고 있고있어 나오고 있어 천진이 나오고 있어 오 나오고 있어 나오고있어 나오고 있어 나오고있어 뭐였어 오고있어 오고있어 오 침 아 오 진짜 아니 키하고 맞지 않아요 어 으우엑 으엑 아하 울지마요 비카에또 가요 아 펌쩡님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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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쩡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제가 nct에요 오어어 뭐야 뭐야 아 뭐야! 아 제발 하지 마요 진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할게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진짜 계속 쳐다보네 아 연기 아 왜 왜 왜 왜 여기 끝났어 자 실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대충 튀어나오겠지? 내 생각은 저기 밑에 있어 어우 깜짝이야 유타 나니깐이 경계시 나가라 오소루오소루 곧각 모케오 부숭 슬토 아이씨 무서워 아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야 어? 아니야 여기야 아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야 김 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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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잠깐만 다치 아래 있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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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아래 아래 해 해 어 아래 야 어 놀래켜봐 밑에 있어 밑에 내가 보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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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위에서 뭐 떨어질 거야 조심해 나 얘기했어 아 깜짝아 아이고 깜짝이야 뭐 해야 되는건가 이거 찾아야되네 어 어 어 어 어 뭐 뭐야 왜 왜 왜 왜 왜 하 아니 아니 야 형 소리내면 안돼 놀라서 여기를 비춰라래 라이트 업 히얼 3 하나 둘 셋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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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타임 간 바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에? 어떡하지? 고생하셨습니다 신omiya 선생님 신omiya 선생님 신omiya 선생님 신omiya 선생님 빨리 나와 키워 vast 미칼리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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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야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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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여 빨리 그럼 영상 좀 같이 찍게 셀프 셀프 영상 우리 사진 안녕 파이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우 오우 오 깜짝아 하하하하 아이고 깜짝이야 아아 아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 오 오 오 에스티 esses 음료율을 들어왔습니다 iff л 혜나겠지 ? わぁ сам 5 10세 그 누.. 땅땅 아 갑자기 깨어나지 말.. 뭐야 근데 혜찬이가 너무 안 무서워해가지고 좀 괜찮았어요. 사실 저는 귀신의 집 같은데 이제 돈 주고 가서 약간 안녕 하는 재미로 항상 갔었거든요. 근데 솔직히 난 별로 겁이 없어. 그냥 뒤에 이렇게 가고 난 가다가 앞에 놀라는 거 얼마나 놀라는 거 보자! 네가 나를 무섭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맨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동혁이가 무슨 얘가 뭐를 건들어가지고 사다리인가 뭔가 넘어졌어. 거기 불 다 꺼져있고 어둡고 사다리 넘어지니까 이렇게 막 소리질면서 혼자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거기 제노인가 마크 선배님인가? 누가 잡았어. 잡아가지고 그냥 같이 있자 하다가 어 하다가 얘가 너무 무섭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고 갑자기 후다닥 출구로 나가버리는 거야. 재밌었어요. 아 진짜? 怖くなかった. 전혀怖くなかったです. 제가怖이 근데 유타가 제가 와모데 아 진짜? 아 괜찮아. 그니까는 사야. 도쿨이 오지되어? 아 그거 안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아 야 야 오지되어. 야 오지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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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번이 마지막일 거 같고요. 하하하하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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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따 Jacqueline uries sh 오지밤